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엉망장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이 일으켰습니다. 브레인차일드, 두뇌의 산물, 창작물이나 발명품, 독자적인 계획이나 생각, 이런 것을 브레인차일드라고 하고요. 일으켰다, 일육을 가졌다, had lift off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브레인차일드의 빌리오네어 일론 머스크, had lift off.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엉망장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이 일으켰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엉망장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이 일으켰습니다. 그런 후 이번 무인 비행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무원이 없는 언크루이드, 그런 후 이번 무인 비행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후 이번 무인 비행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섀도윙 하시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브레인차일드의 빌리오네어 일론 머스크, had lift off. 한 번 더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 브레인차일드의 빌리오네어 일론 머스크, had lift off.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뭐처럼 보이다. appear to mama. 뭐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 appear to be ing 형태.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우주선이 분리되었어야 할 순간인데요. 응당 뭐뭐해야 한다. be supposed to 뭐뭐. 그런데 과거용으로 써서요. was supposed to 뭐뭐. 이렇게 과거용으로 쓰면 그랬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뉘앙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뭐 했어야 했다. this was supposed to be 뭐뭐. 이런 형식으로요.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주선이 분리되었어야 할 순간인데요. 지금은 우주선이 분리되었어야 할 순간인데요. 헤비 부스터로부터. 헤비 부스터로부터. from the super heavy booster. 쉐도용 하시겠습니다. this was supposed to be the moment the spacecraft separated from the super heavy booster. 한 번 더요. this was supposed to be the moment the spacecraft separated from the super heavy booster.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this was supposed to be the moment the spacecraft separated from the super heavy booster. 방금 경험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정에 없던 빠른 분해를 소위 말하는 what we call 분해는 disassembly 하시겠습니다. just experience what we call a rapid unscheduled disassembly 방금 경험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정에 없던 빠른 분해를 just experience what we call a rapid unscheduled disassembly 방금 경험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정에 없던 빠른 분해를 just experience what we call a rapid unscheduled disassembly 예정이 없던 분해가 무엇인가요? what is an unscheduled disassembly? 예정이 없던 분해가 무엇인가요? what is an unscheduled disassembly? 예정이 없던 분해가 무엇인가요? 좀 폭발처럼 보였거든요. 쉐도잉요? 한 번 더요. 예정에 없던 빠른 분해는 예정에 없던 빠른 분해는 예정에 없던 빠른 분해는 스페이스엑스의 코드입니다. 매우 커다란 폭발에 대한 코드 스페이스엑스의 코드입니다. 매우 커다란 폭발에 대한 코드 스페이스엑스의 코드입니다. 매우 커다란 폭발에 대한 코드 쉐도잉요? 한 번 더요. rapid unscheduled disassembly is the SpaceX code for very large explosion.